네, 먼저 보셨던 분들이 블랙핑크고 저희는 엔딩 요정팀입니다. 엔딩을 요정과 같이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왔고요. 벤처기업협회는 제가 4번, 1번입니다. 제가 4번이 1번인데, 4번이 1번인데 맨 처음 조인했을 때는 정말 가장 자율적이고 또 유연하고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 살고 보니까 점점점점 조직의 형태를 가꾸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공공의 영역에 상당히 많이 발을 담그다 보니까 지금은 굳이 어디 나가서 저희 아직도 민간이라고 설명해야 될 정도로 공공사이드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공할 것 없이 창업 생태계를 공동의 미션으로 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잘 몰랐던 영역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고 이런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좀 넓혀져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발표자들과 사전에 나눈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쪽 심플로에 올라온 질문도 좀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러신지 질문을 안 하시네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라는 말도 있는데 부지런히 질문을 좀 얹어 주시면 잘 활용해서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셨던 우리 권 대표님한테 질문하면서 저희가 그 발표 내용을 한번 상기해보고 싶은데 권 대표님 집 사셨다고요. 3년 전에. 부동산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공주는 저희 동네는 매매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요. 저희가 구입했을 때보다 한 4배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월세가 안 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상권 자체가 좋아진 건 실은 아니고요. 어떤 기대심리나 아니면 옆에 세종이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 때문에 매매가만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창의적인 분들이나 이렇게 만만하게 들이대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실험을 해야지 뭐가 생기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예측 가능한 업종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만든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시장이 되어서는 조금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부동산 올랐다 그러면 축하부터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후속적인 얘기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유의미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 되는 사업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런 미션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과 수익적인 창출에서의 딜레마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에 연속성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뭐 전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미 어떤 구도심이나 전통적인 지역들이 상권화된 지역들에서 보면 왜 거기 가면은 그 오징어 굽는 냄새나 튀기는 냄새가 날까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끼리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뜨내기 손님들 대상으로 바로 이제 직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갖고 들어가야지만 그 상업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모든 지역의 문제가 지금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상업적으로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창업자들이 연세적으로 들어와서 창업을 하게 만드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생활 모습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가급적이면 유지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모든 지역에 있고요. 공주만 놓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부분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공주에서 활동한 팀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업종들이 본인이 되게 잘하는 업종이나 기존에 하던 업종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의 주민이 되고 싶고 여기 사람들이 사는 속도와 그 모습과 비슷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일을 찾아보니까 내가 원래 하던 거와 다른 업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년 전에 조인하신 거잖아요. 5년 전에 조인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이런 측면은 어떻게 좀 발전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또 똑같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원주민과 토박의 주민과 외부에서 온 친구들 그 다음에 연령이 다른 주민들 간에 이게 좀 마찰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먼저 오셨던 분들은 저한테 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되게 어려운 데야. 엄청나게 보수적인 데야. 너랑 비슷한 얘기하다가 1년 못 버티고 나간 애들이 부지기수야. 그러셨는데 최근에 이주하거나 창업하는 친구들 저희 직원으로 채용되는 친구들은 오고 와서 터세라는 걸 한 번도 못 느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걸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주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형태의 대화 모임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모임들이 아마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권 대표님의 수고도 있으셨지만 꽤 많은 지역에서의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름아름 그런 변화의 씨앗들을 뿌려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있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자세들도 좀 열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나주는 또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우리 김광연 단장님께서는 나주의 큰 꿈을 갖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1년 반밖에 안 되셨지만 지금 갖고 계신 또 직면하신 한계나 이런 것들을 또 지역에 있는 기타 등등의 여러 협력기관들하고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 두 가지 질문 같이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주는 와서 보니까 커뮤니티가 전혀 안 돼 있고 각 기관들이 전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1년 반 동안 있어 보면서 많은 가능성들은 좀 가지고 있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장점을 살려서 누군가가 이 커뮤니티가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켄택이라는 대학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들한테 맨날 뭐 좀 해주시오 뭐 좀 해주시오 이렇게만 와요. 그런데 저희 교수도 바쁘고 저희들도 지금 대학 세팅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뭘 해주는가 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뭘 할까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커뮤니티 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러면 누가 이 연결해 주는 커뮤니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빅카람 센터가 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전 측에다가 빅카람 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한전 산업연체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요. 한전 하청업체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장도 견직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서 민간의 전문가가 와서 끌어가면서 커뮤니티 빌딩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전종환 센터장이 7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나주에서는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충분하고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캐치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그런 희망찬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서포팅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주변의 학교 이런 것들과 그런 서포팅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게요. 저희 학교가 공대잖아요. 공대이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75 대 25 여학생이 25% 4명 중 1명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공대생들이 하루 종일 쓰는 용어가 공대생들이 쓰는 그런 이과적인 랭귀지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이 4년 내내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인문학적인 랭귀지는 전혀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전남대랄지 이런 쪽하고도 좀 더 교류를 더 많이 하고 창업 동아리 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공대이긴 한데 좀 더 인문학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 아까 앙트로프렌식 교육이랄지 리더십 교육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도 교무처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노래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아까 이용관 대표님 순서로 넘어올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이 키워드 CDI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셔서 갑자기 불 끈 저도 의욕이 생겨서 저도 CDI를 크레딧 또는 신뢰거리지수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본 뒤에 숨어있는 게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무엇을 뭐라고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 그것부터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행 가시면 제가 돈 많을 때 필요 없을 때 은행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모험자본도 될 것 같을 때 오지 내가 어려울 때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돈의 속성은 잘 되는데 온다. 어디든지 간다. 그게 이제 속성인 것 같고 그 대신 저희도 초창기에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지? 라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창업을 막 한 다음 엑시트하고 했기 때문에 자본가의 시각에 되게 익숙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경험한 다음에 제가 했던 역할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어떻게 보면 자본적 관점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해석해서 이렇게 전달했던 게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자본 거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기술이 기술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관점에서 지원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면 훨씬 더 그 간격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지원기관 쪽에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해서 크게 투자하실 만한 투자사들을 우리 지역으로 모시는 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지역에 거리도 있고 또 업체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용관 대표님의 말씀 속에 힌트가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일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VCE가 또 투자자들께서 우리 지역에 계신 지원기관들에게 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좀 소개받고 싶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좀 전달받았을 때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 이제 그 여기에 가치를 잘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과 자본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마일스톤이라든지 기준 같은 거를 달성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도 더 성장성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들이 자본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한 성과를 또 잘 전달하는 거 이게 되게 상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줄인다는 게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자본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또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떤 마일스톤들과 어떤 구조들을 만들면서 더 건강하게 성장성 있게 해야 되는지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역에 계신 어떤 투자기관이나 지원기관분들이 거기에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좀 잘 이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쪽하고의 통로를 잘 좀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 과정 속에서 스타트업도 많이 좀 준비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저도 그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그 협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멤버들이 하루에 평균 한두 번씩은 기업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지원기관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기업을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험을 또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는 것들이 일단 선행이 돼야 그 기업의 가치를 나도 수용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일종의 전달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지역기관에서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영역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그 역할이 커진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는 줄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진 그 상황에서 우리 지금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국토 면적도 그렇고 해서 좁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창업도 그 전에 사실 정부가 이제 벤처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면서 창업이 이제 많이 활성화된 것 같고요. 뭐 중간에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좀 활성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계도에 좀 올라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지역에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기관이라든지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지역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부에서 너무 많이 이제 벗어난 기관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많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지역에서 이런 저런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지자체에서는 물론 이제 기관장님들이 오시면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런 생태계라든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런 여건이 형성되려면은 그런 하드웨어보다도 그런 내부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이 잘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이 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그런 아주 세밀한 내 토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변화를 예고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과장님 맨 처음에 아까 뵙자마자 어제 좀 오시지 그러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내내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셔서 실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심플로에 올라온 질문 몇 개를 좀 터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떴습니다. 네. 우리 권호상 대표님에게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질문 잘 보이시나요? 저쪽에서도 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해오신 방식이 성공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딥테크 영역에서도 작동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희한하게 여기 오신 분들이랑 다 반대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이고 하니까 저는 또 외부 사람이니까 도발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반에부터 인지하고 한 건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거나 생태계 구성하는 방식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장표에서는 살짝 넘어갔습니다만 지방도시를 위주해서 맨 처음에 경험하는 것들을 어떤 분이 페이포워드라고 표현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나눠주고 똑똑해가지고 야 이거 장소니까 같이 갈래 이렇게 주변의 어르신들이 얘기해주는 거를 본인은 그쪽 기반에서 일을 하던 분이니까 난 이게 지역에서 처음 느낀 것은 페이포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보면 지역에 있는 무용자산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쌓여왔던 지역의 무형 자산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생해서 그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손님들을 마을로 불러서 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방식으로 선의의 지역자분 총량을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또 지금 세대나 아니면 외부에서 여기를 발견하고 찾아와줘야 되는 저희 고객들한테 잘 인터프리트해서 전달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진입하는 친구들이나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기 어르신들이 길 예쁘게 쓸고 집 앞에 화분 내놓게 하는 게 너 카페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이 지역에 있는 무형 자산을 총량 늘릴 때 네가 뭘 기여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사석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훌륭한 분들이나 저희들이 궁금한 분들을 지역으로 모시는 행사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얘기하면 저희가 믿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션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과거에 대전이나 천안이나 혹은 서울 가서야만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공간과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의 외형을 지역에서도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변화가 너무 빨리 보이는 게 저희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서밋을 한번 공주에서 모실 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권호성 대표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변화가 잘 보이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돼서 변화에 동참하는 분들이 생기는 그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하나가 또 보면은 제가 이용관 대표님에게 들어온 질문을 하나 좀 띄워봤습니다. 역시 이분도 CDI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셨네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별로도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혹시 갖고 계신 경험에서 답변 가능하시면 지역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저도 뭐 경남도청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그 전주에서 했던 전라북도 또 이제 만나 뵙고 또 송도 뭐 굉장히 여러 군데 저 있는 대전 뭐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 좀 그 차별이나 그 유불리를 이렇게 결정짓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았어요. 제일 컸던 게 학교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좋은 어떤 자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기존의 레가시를 잘 활용해서 기술이 막 성숙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뤄내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지역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만 해도 젊은 최근의 기술들을 가진 학생 자원이 얼마나 있냐가 되게 저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좀 어느 정도의 거점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걸 그 학교를 좀 거점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최근에 그 전에 이제 그 전주 라흔 호텔에서 이제 그 행사 있을 때 수월에 그때 이제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옥마을 근처에다가 스타트업 생태계 만들어서 뭐 투자자나 뭐 스타트업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때 약간 심쿵하더라고요. 저런 데서 일을 하면은 좀 뭔가 그 좀 다른 방식의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저는 이제 지역이 지금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고 이런 뭐 인재 유출되고 힘든데 거꾸로 그거에 반대적인 트렌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인재들을 글로벌로 막 쓰면서 본 헤드커터도 약간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는 사례들도 꽤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이제 좀 경제성이든 뭐든 찾아서 기술의 발전하고 같이 좀 올 수도 있겠다. 소프트웨어가 쉽게 서울로 지방에서 서울로 떠났지만 거꾸로 서울에 있는데도 쉽게 다른 데로 옮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 뭐 고은상 대표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거기서 되게 이제 멋지게 이런 생활들의 자극이 되고 활력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라는 그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이런 업종별로 지역이 아까 학교처럼 그런 그것별로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고 그걸 잘 살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루포인트는 회사가 대전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딴 데는 없으신가요? 딴 데는 없는데 지금 진짜 어려운 게 서울에 저희가 사무실 3개를 썼었어요. 정말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그 좀 이렇게 좀 다른 고민들 좀 해보게 됐고 아까 뭐 지금 대전에 서울에 있지만 전주나 전에 창원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 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는 리더십이 이제 발휘되시면 주변에서 많이들 자극받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저희끼리 사담을 하다가 들었는데 우리 김광현 단장님은 한 40분 차 달려서 가면은 풍경 좋은 데 가서 풍경 좋은 카페에 앉아서 책 읽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문제는 그거는 나는 좋은데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나주의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결된 질문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요. 인재 유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훈련 많이 시키고 교육시킨 그 인력들이 떠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만드시고 계시는지 지금 2학년이니까요. 지금 1학년 2학년이니까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졸업하는 시점에 아 서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창업하기에 그러면 서울로 가는 거죠. 막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저로서는 이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 자기 가르쳐던 교수님이 기술이 여기에 있다면 이 나주에서 창업을 해서 나주에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은 내 미션이겠다라고 이렇게 해봤더니 학교만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나주 전체 생태계를 둘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본도 둘러보고 나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주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남도 전체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남사당, 남도를 사랑하는 당시인에서 남사당이라는 직장인 동료 모임도 만들어서 한 달 한 번씩 쭉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남도를 쭉 다녀보고 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봤던 그 남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남도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때는 우리 남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길도 험하고 다니기도 그 다음에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그리고 길도 잘 포장돼 있고 지자체들이 숨어있는 문화유산들, 자원들을 많이 개발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로 한 시간 가면 남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서울 톨게트 빠져나가는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나주에서 목포 유달산까지 가는 데 딱 한 시간 걸리거든요. 가서 유달산 200m짜리 가고 케이브카도 타고 오는데 9 to 6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차가 없다 보니까 참 기숙사에 가까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나주 시장이면 나주 시내에 있는 대학 해봐야 두 개밖에 없지만 이 대학생들한테 경찰을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공짜로 대주고 졸업하고 나서 나주에서 창업하면 한 3년 정도 경찰을 공짜로 한번 대주는 이런 타격적인 정책을 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바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멋있는 곳이라도 학생들한테는 감옥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정책 말씀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박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지역들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지역만의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중앙정부가 개별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도우실 때는 그런 방법하고 상관없는 중앙정부의 방법을 갖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린 해결법에도 예산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역마다. 아까 이용한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조금 아이디어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냐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하는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많이 만들어지면 그 무게 때문에 옮길 수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 지역에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것도 그전에 사실 좀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창업이라고 해서 아주 이제 연예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을 키우는 것처럼 지역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좋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거기서 하드웨어가 되면 더 좋겠고요. 그런 기업들을 아주 긴 기간 약 5년 이상씩을 모르게 하면서 거기에서 본사를 두게 하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파격적으로 죽어서 크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역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들이 조금은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심에서 지역 도심에서 아까 제가 스타트 클러스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마쳤는데 지역에서도 이제 교통이 괜찮고 좋고 하는 그런 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클러스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아마 실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플로에 올라왔던 질문 하나가 사라져서 아까 박승록 과장님의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박 과장님처럼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부천에서 좀 디스커션이 되시거나 또 부처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모니터링 하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걸 좀 나누시거나 뭐 이런 체계가 좀 있으실까요? 그 부처에서는 어떠신가요? 부처에서 만약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의 아이디어라든지 정책 제안 이런 거를 모을 때는 주로 이제 협회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여기 이제 불러가지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일이 이제 제안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자주 만나야 되는데 스킨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개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명감이라든지 사명감 가지고 사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 마인드는 자기 일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서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많이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진짜로 그게 맞나? 한 두 번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공무원들은 자주 만나지 마라 그러는데요 민간들 자주 만나다 보면은 부정, 부패,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마인드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자기 관심이고 자기 열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화가 이제 퍼졌으면 좋겠고 대신에 조직 특성상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은 살려야 되지 않나 자기 열정과 사명감 가지고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에 계시거나 특히 이제 공무원들께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게 됐고요 사실 이제 갖고 있는 각자 각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태계를 계속 빌드업 시키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대략 한 9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9분을 우리가 이 지원기관에 지금 참여하시고 계시는 엑셀레이터도 계시고 지원기관에 계시는 담당자들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우리 네 분께서 아까 우리 권호상 대표님은 특히나 지역에 지원하시는데 단 1의 희망도 없었다 기대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가 끝나고 우리 자리에 돌아간다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분에게 공통적인 질문 지원기관 지역에 있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책임질 지원기관에서 지원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바람같은 말씀을 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또 제가 기대감이 제로이신데 네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원기관에 대한 부탁말씀은 좀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팀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들은 일단 사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계시거나 지원기관에 계신 분이 어떤 특정 키워드나 섹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원하고 이 정책을 만드는 게 맞을까 아닐까라고 하려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 뭔가 증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현장에서 돌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마련되어 있는 그리드가 다 명확한 데서 나는 이 섹터에서 출발하니까 뭐 예창패 조창패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받고 언제쯤 되면 엑시할 수 있겠지라는 예측을 가지고 들어가는 팀들도 있을 것이지만 특히 저희들처럼 뭐 인구 소멸 지역이나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창업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창업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왜 나 안 도와줄까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문제를 스스로 시각으로 보고 정의하고 거기서 내가 돌파구를 찾아 놓는 친구들이 지역에 모여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아마 창업 누구든지 그걸 먼저 발견하시는 분이 창업 지원을 하려고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럼 지역을 떠나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이제 다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정도의 단계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야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은 결국 공공이나 지원기관에서 이제 바통터치가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광연 단장님 뭐 얘기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어제 오늘 여기 플로우에서 앉아서 듣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많은 얘기들 들어서 저는 아주 좋았고요 사실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듣고 아이고 저 집은 한참 멀었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 사실상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인데 중소도시에 괜찮은 대학이 하나 들어섰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걸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더더구나 이 커뮤니티 리더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커뮤니티 빌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제일 먼저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역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주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번 여름방학 때 굉장히 더웠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창업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창업동아리 애들 학생들하고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다녀왔는데 제가 그거는 아 서울 창업계 이렇게 좋으니까 니들 나중에 서울 가서 창업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창업자 투자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버려서 너희들이 나중에 졸업하면 나중에 창업을 하든 공무원이 되든 취업을 하든 뭐가 되든 좋은데 굉장히 도전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졸업할 무렵에는 뭐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남아서 창업해도 글로벌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권 질문이 바로 앞에 대전에서 자주 얼굴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렇게 압력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네 자주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스타트업이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엉트로너가 스케일업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으로 딱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있는 사업 모델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받아요 뭐 로컬 크리에이터 뭐 뭐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존의 모험자본 입장에서 되게 엄밀하게 성장성의 기준으로 들이대면 되게 매력이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이 지역이 이제 살아나는 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험자본이 그렇게 엄밀한 잣대로 성장성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프라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에서도 좀 이거를 고속성장 기업으로 본다기보다는 인프라로 좀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뭔가 더 성장성 있는 모델들이 나올 거고 물론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들도 있지만 아까 그런 좀 기반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그런 시각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은 앞만 해도 서울하고 가장 그 결핍 요소도 가장 강하고 가장 또 그 뭐랄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커뮤니티예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근데 이제 대전만 봐도 나름 그 연구단지나 뭐 카이스트 중심으로 뭐 이렇게 다 연구소도 있고 다 돼 있지만 사실은 공간적 밀도는 높은데 전혀 그런 게 동작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거기 엄청 오래 있었지만 다 유리성을 가진 각각의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어떤 거리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왜 이 자원 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해라는 소리를 계속 듣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커뮤니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올해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그 우리 1800년대 말에 유럽에서 살롱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문학과 미술 과학 막 이런 것들 엄청난 그 전쟁통에도 최고의 어떤 그런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런 거에 가장 중심이 됐던 역할이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도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검증부터 사업에 대한 확장까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살롱과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올해 좀 올해부터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과장님 네 발표도 마지막에 했는데 또 마무리도 마지막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침 또 창조기 혁신센터에 센터장님들도 나오고 계셔가지고 센터장님들 포함해서 이제 지원기관들 특히 센터장님들한테 좀 제가 떠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정부 예산이란 얘기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이 어떤 그런 제안을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제 조금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민간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에 자주자주 참여를 해주시고 마인드도 살짝 51% 정도는 민간 쪽으로 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좀 가교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결국은 그 관계되는 우리 모두의 형편을 서로 좀 알 수 있는 자리 시간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좀 제공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들만 서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지원기관들도 지역 안에서 서로 어울리셔서 각자 하시는 역할들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을 협조하고 힘을 모을 걸 힘을 모아서 특히 이렇게 중앙정부에게 전달할 내용들도 목소리 힘을 좀 더 실어서 전달하고 해서 변화의 총매제로 이용하시는 그런 전략적 행동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밋이 앞으로 계속 더 번창해 나가도록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고요 이로써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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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